자, 학교를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쭉 보러야 되겠죠? 꽃이가 죽숭아 생기라니 그렇게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야. 이러면 꼭 저렇게 생기는. 아니야. 진짜 바보 같다. 자, 안토니오 사니엘이가 인사 올리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저의 아코린 퍼스트한 차입니다. 오, 박수 한 채. 오, 박수 한 채. 형, 진짜. 음 그렇게 라일마다 걸린대니 왜 그러세요? 왜 방치했어? 자, 이걸 좀 얼큰하게 한번 지져봐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